데이터 형식의 종류 yes no 형식이 있는데요. 이 yes no 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잘 나오는게 뭐냐면 크기는 1비트에요. 1비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1바이트도 아니고 1비트에요. yes no 형식은 예스노 같은 경우는 예 아니오 예스노 그 다음에 추루 펠스 그럼 뭐에요? 추루는 참 펠스는 거짓 예 아니오 참 거짓 그 다음에 온오프 등과 같이 두 값 중에 하나만 입력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스노라는 것은 예 아니오 예스노 추루 펠스 온오프 그 개념이고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기본 필드 크기는 1비트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요. 1비트 시험 문제에서는 1바이트 이렇게 또 뻥을 치죠.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 같은 경우는 크기가 4바이트고요. 복제 아이디 같은 경우는 16바이트 변경 가능해요. 일련번호 새 레코드를 만들 때 일련번호 1부터 시작하는 1부터 시작한다 일련번호 1부터 시작한다 1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혼도 넣지 않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정수 자동으로 입력된다. 정수이고 자동입력이다. 이렇게 자동입력 그 다음에 일련번호는 정수 1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통화형식. 통화형식 같은 경우는 소유점 이하 4자리까지 숫자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점 이하 4자리라는 건 소유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자리 왼쪽으로는 15자리까지 저장을 해요. 그리고 통화형식의 기본 필드 크기는 8바이트다. 통화는 통화형식 같은 경우는 8바이트 이렇게 머릿속에 썩 넣어두셔야 돼요. 일련번호 데이터 형식 방금 전에 살펴본 일련번호 4바이트 복제 아이디는 16바이트 이런 특징이 있어요. 새로운 레코드 추가시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 새로운 레코드 추가시 그 다음에 얘는요. 해당 데이터 필드에 값이 입력되어 버리면 그 일련번호가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일련번호는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필드에 값이 입력되면 뭐가? 일련번호가 일련번호 데이터 형식이. 그 다음에 삭제된 일련번호는 다시 부여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 맞다 틀리다 시험지에서 언급 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들 필드에 설명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은 옵션이에요.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 OPTION 옵션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 설명에 입력한 내용은 테이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냥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아래쪽에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표시줄에 그 설명 내용이 내용이 상태 표시줄에 표시가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우주간 테이블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미치지 않는다.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표시 속성은 텍스트 상자라든가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텍스트, 목록, 콤보.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해서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다. 프라이머리 키, PK. 그런데 한 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해서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슈퍼키가 되는 거죠.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짧은 텍스트가 있어요. 짧은 텍스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예요. 그리고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 255 기억하셔야 돼요. 짧은 텍스트 255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필요 없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품번호, 우편번호 이런 것들 계산 필요 없잖아요. 단순히 짧은 텍스트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숫자를 입력했어요. 짧은 텍스트인데 숫자를 입력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당연히 텍스트이기 때문에 연산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짧은 텍스트는 255자다. 쏙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디자인이 있어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트에서 데이터 시트에 필드명과 데이터를 함께 입력해서 테이블을 작성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테이블 그러면 데이터 시트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디자인 그러면 미리 테이블 구조를 설계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고. 필드의 이름, 데이터 형식, 그 다음에 필드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이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테이블 디자인이에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기에 가시게 되면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 테이블에서 테이블, 테이블 디자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시트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하려면 클릭을 누르는 거예요. 짧은 텍스트로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FILD1 나와요. 여기다가 필드명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성명 이런 식으로 해요. 클릭 이번에는 숫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저장,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일락하겠습니다. 그냥 확인.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만들기에서 테이블 디자인, 성명,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짧은 텍스트,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옵션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점수, 점수 같은 경우는 뭘로 줘야 돼요? 계산해야 되니까 숫자로 준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에서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숫자, 큰 번호, 날짜, 시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통화, 일련번호, 예스, 노, 바로 이거예요. 필드 이름을 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필드 이름은 공백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선행 공백은 안 되지만, 공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64자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64, 이런 숫자적인 개념을 좀 신경 쓰시고, 물론 필드 이름을 64자까지 쓰지는 않죠. 이렇게 길게. 하지만 최대 64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64, 필드 이름 64, 이렇게. 그 다음 필드 이름의 첫 글자, 숫자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해요.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지만. 그리고 마침표라든가 느낌표, 대괄호를 제외한 특수기호, 숫자, 문자, 공백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공백은 중간에 들어가는 공백을 뜻하는 거예요. 선행 공백은 안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백으로 시작하는 필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선행 공백을 뜻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공백을 못 준다. 그 얘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테이블 이름을 줬어요. 테이블 이름을 줬는데. 그 테이블 안에 들어가서 필드 이름은요. 필드 이름은 이 테이블 이름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아도 돼요.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테이블 안에서의 필드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테이블 이름하고 필드 이름이 같아도 돼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테이블 이름하고요. 쿼리 이름은 같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쿼리도 테이블에서 나온 하나의 또 다른 쿼리이기 때문에 테이블과 쿼리는 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테이블 안에서 필드 이름은 동일하게 갈 수 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거. 테이블 내에서, 테이블 안에서 필드끼리는 이름이 같으면 안 돼요. 필드 이름이 중복될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형제들 중에 이름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주 출제되는 오답.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뻥을 친다라는 거죠. 폼 필터를 적용해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펼쳐요. 표시할 수 있다? 없다예요. 뭐냐면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폼 필터라는 거를 적용해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라고 뻥을 친 거거든요. 표시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는 말 그대로 정말 테이블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긴 텍스트는 이 긴 텍스트는요. XS 2021 이전 버전에서는 예전 버전에서는 긴 텍스트는 뭐였냐면 메모예요. 메모 메모라고 불렀습니다. 메모 그런데 긴 텍스트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긴 텍스트는 텍스트 및 숫자 데이터가 최대 255자까지 입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55자는 이미 배웠잖아요. 짧은 텍스트고 긴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럼 긴 텍스트는요. 63999 긴 텍스트는 63999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메모에 메모 조심하셔야 돼요. 63999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255가 아니다. 긴 텍스트는 255는 뭐다? 짧은 텍스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일련번호 같은 경우 일련번호 말씀드렸잖아요. 4바이트인데 복제 아이디는 16바이트거든요.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시험제 뭐라고 뻥을 쳤냐? 일련번호 형식의 필드 크기는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뻥을 치는 거죠.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4바이트 그 다음에 복제 아이디 같은 경우는 16바이트이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마스크는 뭐냐면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입력할 때 실수하기 쉬운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뭐 이런 것들 그런 필드에다가 입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주고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형식의 숫자나 문자를 입력할 때 유용하도록 그러니까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력 형식을 갖다가 지정하는 거 그게 바로 입력 마스크예요. 입력 형식을 지정 이렇게 쏙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입력 마스크가 뭐다? 입력 형식을 지정하는 것 또 그럼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입력에 제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입력 마스크를 줌으로 해서 입력 오류가 늘어난다? 아니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짧은 텍스트라든가 숫자 그 다음에 날짜 시간 통화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사용해서 마법사 위저드 기능이 제공이 돼요. 속성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고 짧은 텍스트나 날짜 시간 이 두 가지에만 입력 마스크 마법사가 지원이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을 하겠죠.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센텐스가 전부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센텐스이기 때문에 다 신경 쓰셔야 되지만 입력 마스크 마법사는 짧은 텍스트나 날짜 시간 필드에만 그 다음에 짧은 텍스트 필드 운전면허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암호 패스워드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시간 형식 등에서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입력 마스크 설정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입력 마스크 기호 리터럴 기호라고도 하는데요. 0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숫자 0은 얘는 필수요 요소예요. 그러니까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된다. 그걸 필수요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0필 0필 그 다음에 0이잖아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9까지 숫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더셈이나 뺄셈 기호를 쓸 수 없습니다. 0 그 다음에 9 9 같은 경우는 선택요소 그 자리에 데이터가 반드시 없어도 돼요. 선택요소 9 숫자 공백을 입력할 수 있다. 선택요소 공백 숫자 공백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기호는 못 써요. 덧셈 기호 뺄셈 기호는 그래서 0 필수요소 암기하셔야 되고 0부터 9까지 9 9도 숫자니까 숫자 그 다음에 공백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 9는 선택요소 그 다음 이번에는 샵 샵은요 얘도 선택요소인데 9처럼 숫자나 공백을 입력합니다. 샵 보통 샵 또는 파운드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 대신 덧셈 뺄셈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샵은 그리고 이번에는 L L 대문자 대문자 L 이 L을 L-E-T-T-E-R 레터 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부터 Z까지의 영문자 영문자가 글자잖아요. 그 다음에 한글도 글자 그래서 영문자 한글 L 그리고 필수요소 L필 L은 필수요소 그 다음에 물음표 물음표 같은 경우는 L처럼 영문자 한글 되는데 물음표는 선택요소 물음표는 선택요소 그리고 대문자 A 대문자 A 필수요소 소문자 A 대문자 A가 필수니까 소문자 A는 선택요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문자 A든 소문자 A든 영문자 한글 숫자 소문자 A도 마찬가지로 영문자 한글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는 건데요 우리가 대소관계에서 얘가 작다잖아요 작다 작으니까 소문자로 변환해 주는 거고 모든 문자를 얘는 크다잖아요 왼쪽 기준으로 크다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해 주는 입력 마스크 기호다 라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 규칙 이라는 건 뭐냐면요 입력된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지 안한지 검사하는 규칙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갈까요 레코드라든가 필드 컨트롤 등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지정할 수 있는 속성 유효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규칙을 주겠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센텐스인데 유효성 검사 규칙 그 다음에 이 유효성 검사 규칙이 어긋났을 때에 뿌려주는 텍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유효성 검사 텍스트라 그래요 이 속성은 옵션 그룹 이라는 게 있는데 옵션 옵션 그룹 선택 그룹 옵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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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건 뭔가 같이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옵션 그룹 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확인란 이라는 것도 있고 옵션 단추 또는 토글 단추 얘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옵션 그룹 은 얘네들이 아니고 옵션 그룹 자체에만 이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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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1, 2, 3, 4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규칙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이 지원되지 않아요 아하 일련번호 그 다음 또 있어요 OLE 개체 오브젝트 링킹 앤드 인베딩 OLE 개체 여기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어떻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련번호나 OLE 개체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줄 수 없다 지원되지 않는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성 규칙 속성 설정에는 식을 입력하죠 식 입력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 길이는 2048 문자까지 이런 숫자적인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2048 그리고 산술 연산자라든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그다 작다 이상 이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특수 연산자 함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갖다가 지정한다 라는 거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관리 테이블이 있는데요 회원관리 테이블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보기 가겠습니다 디자인보기 오면 이 회원번호를 회원번호를 밑에 오면 지금 유효성 검사 규칙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유효성 검사 규칙 유효성 검사 규칙을 뭘로 줬냐면 LEN LEN이라는 게 뭐냐면 랭스 길이를 뜻하거든요 이 회원번호 가로 열고 대가로 회원번호 이 회원번호는 이 필드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대가로 닫고 그 다음에 가로는 7 이 회원번호에 입력되는 자리수가 는 7 길이가 7이냐 일곱자리냐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준 거예요 그래 놓고 일곱자리가 아니면 유효성 검사 텍스트 회원번호는 일곱자리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 유효성 검사 텍스트 직접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회원번호가 아까 일곱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1, 2, 3, 4, 5, 6 6자리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잘못 입력한 거잖아요 일곱자리인데 엔터를 쳤어요 보세요 회원번호는 일곱자리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의해서 유효성 검사 텍스트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기본키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가 중요한 첫 번째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기본키 라는 말 대신에 pk, pk 많이 씁니다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기본키 pk이고 기본키는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설정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또 하나 기본키로 설정된 필드에는 널값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번호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기본키예요 그랬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널 없는 값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요 기본키는 기본키는 널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같은 주민등록번호 똑같은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충복될 수 없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키는 널이 될 수 없고 충복될 수 없다 또 갈까요? 기본키로 설정된 필드에는 항상 고유한 값이 입력되도록 자동으로 확인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액세스가 또 하나 데이터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키는 주키라고도 한다 메인키 프라이머리키 프라이머리가 첫번째 중요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키라고도 해요 그래 놓고 한 테이블에서 한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구별할 수 있는 뭐예요? 유일한 필드를 의미한다 라는 거죠 뭐가? 기본키가 그 다음에 기본키는 한 테이블에서 그래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후보키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가 바로 후보키예요 여기서 선택돼서 사용된 게 기본키 선택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키가 대체키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본키는 한 테이블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후보키 중에서 선정돼서 사용되는 키다 이름은 맞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본키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다른 테이블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다른 테이블과의 관계를 설정하려면 반드시 기본키를 설정해야 된다 라고 뻥을 친다 라는 거죠 이번에는 인덱스인데요 우리가 이 인덱스 라는 게 인덱스가 무슨 뜻이 있어요 색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색인 인덱스 색인 그 다음에 또 찾아보기 우리 책 맨 뒤에 보면 찾아보기 또는 색인 인덱스 책에는 어떤 특정 단어를 갖다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게 바로 인덱스 색인입니다 그러면은 XS에서의 인덱스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설정하게 되면 레코드의 검색 그 다음에 정렬 속도가 빨라집니다 됐네요 그런데 검색과 정렬은 빨라지는데요 느려지는 게 하나 있어요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져요 그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인덱스를 설정하게 되면 레코드의 추가 수정 삭제 속도는 느려진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데이트 개념이잖아요 레코드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는 그래서 얘네들은 느려진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검색 정렬 속도는 빨라진다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이 OLE인 개체 얘는 인덱스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OLE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그림 같은 거는 뭘로 찾아요 책에서 어렵잖아요 클릭상으로 가시면 돼요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 인덱스 설정할 수 없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키를 주게 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설정이 돼요 기본 키는 자동으로 인덱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인덱스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덱스만 삭제되는 거죠 우리가 책 뒤에 있는 찾아보기 거기를 찢어버리면 책 앞에 있는 내용 그 자체가 다 날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인덱스 삭제 시 인덱스만 삭제되고 필드 자체는 삭제되지 않는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덱스의 종류에는 이제 단일 필드 인덱스 하나의 필드를 가지고 인덱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필드 우리가 이제 다중 필드라고 그러잖아요 다중 필드 인덱스가 가능해요 또 다른 표현 테이블에 있는 행의 고유성을 강화시키는 기능 인덱스 그리고 한 테이블에서 32개까지 지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32개 인덱스 이런 숫자적인 개념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회원번호가 지금 기본키로 돼 있잖아요 회원번호 성명 누적 포인트 가입일인데 지금 얘를 선택하고 테이블 디자인의 도구 그룹에 와서 이 기본키를 클릭을 해버리면 기본키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지금 기본키가 해제됐어요 여기 보면 인덱스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요 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회원번호를 기본키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원번호 기본키 설정했어요 열쇠 모양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래쪽으로 보니까 인덱스가 아니요 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예 인덱스 하겠다 예 인덱스 예 그리고 중복 불가능해요 이 회원번호 기본키 잡자마자 인덱스가 예 중복 불가능으로 바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덱스 바로 이 부분에 오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인덱스를 사용하면 찾기 및 정렬 속도가 빨라지지만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집니다 느려집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인덱스 기본키를 잡게 되면 인덱스는 예 중복 불가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찾기 및 정렬 속도는 빨라지지만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진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참조 무결성 참조 무결성 말이 되게 어렵죠 참조하는 데 있어서 무결 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참조하러 갔는데 결점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참조 무결성은 말은 좀 어려워요 참조 무결성은 참조하고 참조되는 테이블 간의 참조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무결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갖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조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무결 그걸 갖다가 참조 무결성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에 레코드 추가 시 외래 키 값이 외래 폴링키 그죠 FK 외래 키 값이 널인 경우에는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에 레코드 추가할 때 그 외래 키 값이 널이에요 그래도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의해 참조되는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다른 테이블에 의해서 참조되는 테이블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데다 관계 N대 M RDB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다데다 표현을 못해요 직접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기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직접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3개 테이블을 가지고 3개 테이블을 가지고 1대다 2개를 이용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갈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SS에서는 다데다 관계를 직접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테이블을 가지고 1대다 2개를 이용해서 설정하면 돼요 같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 OLE 개체 기본키 설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전부 파일 이런 것들도 기본키 설정할 수 없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키를 지정한 필드는 인덱스 속성이 기억나시죠 예 중복 불가능으로 자동 설정된다 아까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기본키 지정한 필드는 인덱스 속성이 예 인덱스를 하겠다 그리고 중복 불가능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중복된 데이터에는 기본키를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중복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중복이 아닌 상태 중복이 아닌 이미 입력된 데이터 그거는 기본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센텐스는 중복된 데이터에는 기본키를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중복이 아닌 데이터 나중에 기본키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이미 살펴본 내용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필드를 복합 연결 무슨 키라고 그래요 슈퍼키라고 그러잖아요 슈퍼키 슈퍼키는 유일성은 만족하죠 왜냐하면 두 개를 갖다가 복합 연결해서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일성은 만족하는데 슈퍼키는요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왜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필드를 합쳤기 때문에 하나의 필드만 가지고 되는 걸 최소성이라고 하는데 두 개 필드니까 이미 최소가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슈퍼키는 유일성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키가 슈퍼키에요 자오지간 슈퍼키도 두 개 이상의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거 아까 우리 참조 무결성 기억나시죠 참조함에 있어서 결점이 없는 상태 참조 무결성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념입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시켜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목적은 중복에 최소화잖아요 중복에 최소화 중복을 최소화해서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 결국 무결이죠 무결 결점이 없게끔 하겠다라는 거 또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무결이잖아요 무결 결점이 없는 상태 정확한 거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을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말이 좀 어렵지만 무결성 결점이 없는 상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번에는 시험에서 자주 뻥을 치는 오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기본키 설정을 해제하게 되면 해당 테이블에 설정된 관계도 삭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때 기본키 설정을 갖다가 해제 그러니까 보세요 기본키를 바꾸거나 제거 하려면 관계가 삭제되는 게 아니고 먼저 관계 창에서 관계를 삭제해 줘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관계 창에서 관계를 삭제해야 된다 근데 얘는 설정된 관계도 삭제된다 했기 때문에 관계 먼저 삭제를 하라 이거죠 또 하나 인덱스는 한 개의 필드에만 설정 가능하므로 인덱스 여러 개의 필드에 설정 가능하잖아요 다중 필드에 인덱스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중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슈퍼키 다중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한 경우에 해당 다중 필드에는 당연히 인덱스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덱스는 한 개의 필드에만 설정 가능하므로 이름은 틀리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 즉 외래키 값이 있는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럼 그냥 끝난 거예요 왜? 참조하러 안 가잖아요 레코드 삭제했을 때 참조 무결성이 안 깨져요 위배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위배될 수 있다 B 틀렸다 위배되지 않아요 왜? 외래키 값이 있는 테이블 레코드를 삭제했기 때문에 외래키로 바깥으로 빠져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레코드 자체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조 무결성이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인데요 액세스에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그 개념이에요 얘 먼저 가겠습니다 액세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형식 당연히 액세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엑셀 이 액세스나 엑셀이나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환이 좋은 거죠 액세스 엑셀 다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랭귀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HTML 문서 그 다음에 셰어포인트 목록 쉐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유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사이트에 있는 목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XML 익스텐셔블 마크업랭귀지 HTML 가능하니까 당연히 XML도 가능한 거고 또 하나 오픈데이터베이스 오픈된 데이터베이스 개방형 데이터베이스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거 또 내보낼 수 있는 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내보낼 수 없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가져올 수 없는 거 내보낼 수 없는 거 그거예요 가겠습니다 엑셀 워크시트의 엑셀 워크시트의 정의된 이름의 영역을 엑셀스의 세 테이블이나 기존 테이블의 데이터 복사본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튼 호환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엑셀스에서는 한 테이블에 256개 이상의 필드를 지원하지 않는다 라는 건데 그러면 원본 데이터는 열의 개수가 255개를 당연히 초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 번에 하나의 워크시트만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오는 걸 반복하면 되는 거죠 엑셀스에서 데이터 원본의 필드가 255개가 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죠 처음에 255개만 가져와요 또 하나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를 이용해가지고 기존 테이블에 내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의 수정기능 수정기능이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안된다는 얘기죠 가져오려는 데이터 데이터의 수정기능이 지원되지 않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자주 출제되는 오답지문 뭐라고 뻥을 치느냐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이제 방금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기존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려는 경우에 기본키에 해당하는 필드의 값들이 고유한 값이 되도록 데이터를 수정하며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방금 전에 수정기능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수정하며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올 수 없다고 되는 거죠 수정하며 가져올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웨브 데이터 탭에 오게 되면요 가져오기 및 연결이 있고 내보내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져오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 가능한 거 안 한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웨브 데이터에서 새 데이터 원본을 클릭한 다음에 파일에서 엑셀 가능한 거예요 HTML 하이퍼 텍스트 마컬 랭기지 가능합니다 XML 가능해요 텍스트 파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당연히 액세스 가능한 거죠 그리고 SQL 서버 에이저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예전에 사용했던 디베이스 파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엔 내보내기 갈까요 액세스 테이블 자체 테이블 커리 폰 보고서 이런 애들을 엑셀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PDF 그 다음에 XPS 이 XPS 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PDF의 대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액세스 워드 병합 그 다음에 기타 워드 서식이 있는 텍스트 RTF 리치 텍스트 포맷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셔포인트 목록 이미 우리가 살펴본 걸 직접 보는 거예요 오픈데이터베이스 파일 XML 내보낼게요 HTML 하이퍼 텍스트 마컬 랭기지 그 다음에 예전에 사용됐던 D-Base 가능한 거 안 한 거 그런 걸 시험 문제에서 잘 내니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